제가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머리를 자르니까 꾸룽이가 저를 못 알아봐요 방금 집에 왔거든요 방금 집에 오면은 저한테 막 달려오거든요 근데 봐봐요 꾸룽아 꾸룽아 왜 자꾸 도망가 왜 꾸룽아 꾸룽이는 자꾸만 저라는 존재를 피해다닙니다 왜 자꾸 도망가 아직은 좀 어색하고 냄새도 평소에 나는 세포 썩은 내가 아니라 이용실 냄새가 나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다 와 그래 사실 저도 좀 물릴까봐 좀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이악물고 못 본 척합니다 내려와 내려오라는 말에 말을 잘 듣는 꾸룽이입니다 옳지 저 지금 침대에서 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침대에서 쉬는데 꾸룽이는 아직은 어색한 저에게는 다가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 근처에 항상 생명체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녀는 오늘 하루는 어색함으로 인해 저에게 다가오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머리에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나고 생김새도 달라진 저를 보면서 계속 긴가민가하며 조금씩 잠에 듭니다 어색한 대상이 그녀에게 다가가 봅니다 보통 사람들도 본인이 알지만 어색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의식은 하듯이 저 녀석도 분명히 의식은 하는데 일부러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이 녀석 이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색한 사이여도 이름은 부르면 처다라도 봐주는데 이 녀석은 오늘 그럴 행동을 할 기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맞던 아니던 다시 잘 준비를 합니다 일단 자고 일어나면 꾸룽이도 나름 저라는 존재에게 적응을 할 것입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런 땅바닥에서 그냥 잠을 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으로 꾸룽이를 데려갑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같이 와 같이 와 같이 와 얼른 자자 들어가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문 앞으로 배달된 꾸룽이는 조심스럽게 본인이 자야할 곳으로 들어갑니다 문 닫겠습니다 잘자 쿠키 영상 이 정도면 죽었는데 너 죽었지 목 안 아파? 미안해 잘자 사랑해 미용 미용 내일 목욕 시켜줄게 예 예 예 꾸룽꾸룽꾸룽이 달려요 달려요 달려 달려요 달려 마구 달려요 멈출 수 없는 우리 꾸룽이 달려요 달려 우주 끝까지